아 쟤 이름이 뭐더라? 누구? 아 쟤 있잖아 쟤 쟤 쟤 쟤 쟤 쟤 아 송나정 결혼 축하한다 아 자식 그렇게 부르고 부르더니 결국 화내 야 니 그 더러운 성질 받아줄 사람 니 신랑밖에 없다 니 신랑한테 잘해 인마 아무도 싫고한다 저 새끼 뭐래냐? 야 야 야 그거 말 좀 곱게 해라 어? 내는 모래 마흔이다 마흔 내.. 아 나 근데 저 양아치 새끼 이름이 뭐더라 진짜 뭐지?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일학년 때 과대였는데 윤신아 쟤 이름이 뭐였지? 누구? 아 야 겁나 피곤한갑다잉 아 야 잘건 방에 들어갔어요 운동 아 야 나 눈 좀 붙여야겠다 아 아 아 아 뭔 야구 성질이라 맨날 놀렸었는데 그니까 타자 누구였는데 그때 타자면은 류중일이 이강돈 이강돈 쌍방울 누구 아니었나? 이거 홈런 잘 치네 누구세요? 아 네 경비실인데요 택배 찾아가세요 몇 갠데요 아저씨? 3,303호 맞으시죠? 하나는 성나정씨 앞으로 온거고 하나는 생각났다 생각났다 누구 누구? 누군데? 난 누군지 알겠다 얘 우리집 거 맞아요 저희 남편 이름이에요 네 금방 내려갈게요 와 나 쟤랑 진짜 친했었는데 쟤 군대 갈 때 내가 배움도 해주고 쟤랑 나랑 락카페 진짜 많이 다녔었는데 내가 한 땐 또 락카페 미쳐가지고 아니 그니까 쟤 이름이 뭐냐고 야 그때 당시 그 쌍방울 홈런 타자면은 딱 한 명밖에 더 있냐? 아 야 너도 알겠다 아 왜 나만 모르겠지? 아이 참 누구냐니까 제 이름이 뭐냐면 김기태요 김 뭐? 김기태 김기태 오오 야구 좀 하겠는데 응? 네 야 넌 빤스도 쌍방울 있겠다 아 뭐 형 우리 많이 기다려야 돼요? 몇 명? 네 명 자 오오 미친 걸었나 오케이 아 앞에 두 팀 남았으니까 좀만 기다려 아 그리고 오늘 물초타 regardless 자 다음 유시연 오케이 유시연 이 sim sie 시원 Mus affecting 기초로 뛰는 가슴을 그때는 몰랐었네 내 맘에 꿈을 쉬는 김기세! 둘! 잘해! 잘 가자! 바로 안 오십시오! 찍어, 찍어, 찍어 아유! 아유, 이뿐 사람 안 오세요! 네! 아유... 어, 거기 둘! 야, 야! 우리 자리 났는갑다 친구, 들어가더라고 아, 오늘 하숙집에 불고기 나오는 날인데 뭐야? 나 혼자 들어갈란다 햄요! 오늘 물 젖으십니까? 어, 좋았었다 점점까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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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니들은 지하로 가라, 어 지하에 자리 났어 예, 어서 오십시오 야오! 야오!